6 으 어 자이 반송이 온 높이가 약 7.5 메타에서 8m 정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반성인데 이거 얼마 부를 것 같습니까 이거요 수도권에서 이거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5천만원 주고 찍어 가지고 이 물건을 만약에 나무가 죽게 되면 배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 공사를 했으니까 자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1억 2천만원 아니면 이거 돈이 안 남아요 자 한번 계속 감상을 하시죠 자 지금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어떤가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의 품성 같은 그런 대목이 그런 대목 모양이 정말로 작품 국보급 작품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자 이게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자란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거는 그 정도의 자태를 갖고 있는 나무예요 자 왜 그러냐 이 나무가 나무가요 보통 산채목들은 그러니까 산에서 도로로 도로공사 하느냐고 이제 나무를 뽑아 갖고 왔다 도로공사를 하면 이제 소나무가 산을 이제 치고 갈 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나무들은요 대부분 보면 옆에 소나무도 있지만 참나무도 있고 뭐 굴참나무 뭐 무슨 나무 뭐 무진장 많잖아요 활엽수들이 그러니까 그 활엽수들이 높이 치고 올라가서 햇볕을 다 빨아 먹으니까 이 밑에 나무들은 전부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목들은 보면 이 밑에 또 아래에 줄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지금 1m 밖에 안되는데 옆에 지금 다 줄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의 이품성 같은 그런 자태의 모양을 지금 갖고 있는 나문데 자 그러면 이 나무는 뭐냐 산채목이 아니라 여기 농장 사장님이 묘목 때부터 40년 50년 동안 키운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나무 가치가 그만큼 비싼 겁니다 여기 나무들이 다 그래요 아주 명품이에요 높이가 한 6m 는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나무 데이터 용량이 모자란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키우는 스타일이요 원래 이게 원래 이렇게 키우는 스타일이 이게 향나무거든요 이게 향나무들은 산속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가정집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게 향나무기 때문에 바닥서부터 이런 모양으로 빼는 것들이 대부분 다 향나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이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여기만 보니까 이게 향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이제 먼 데서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가니까 이게 향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가다가 보니까 어 이거 소나무야 이런 소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소나무가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땅에서 1500 1200 높이밖에 안 되는데 여기 농장나무들은 전부 다 다 이렇게 수령을 잡은 걸 보고 야 여기 사장님이 정말 꾼이다 뭐 연세가 지금 거의 칠순 가까이 되는데 칠순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평생 그냥 50평생 자 50평생 나무만 키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아주 대단합니다 아이 또 녹음을 하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자 계속 나무 한번 감상하시죠 왜 이렇게 화면이 떨리지 얼음 너무 눈 감상하시죠 다시 한번 질부시 지식시키고 여기서도 본nez은 0.155km 알아봅니다 이렇게 주행이 계신 또 다른 자막을 엮어 너무 예쁘게 구경하시면 야이 이건 아주 작품입니다 작품 기가매키네요 강탄밖에 안나오는거에요 전부다 다 저품이에요 자 이런 나무는요 감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가매키네요 이런것들은 뭐 부르는게 가격이기 때문에 이야 이 앞에 있는 이야 이거 5m 는 넘을 것 같구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저 목대 한번 보십쇼 목대가 뭐 거의 50점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야 이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바닥 1m 선서부터 이 세월동안 정말 정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기가매키잖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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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보 밖에 안나오네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네 수도권에서는요 뭐 뭐 이런거 그냥 부르는게 가격이에요 몇천만원 한 그루에 자 지금 영상으로는 이게 작게 보이는 것 같아구요 이 폭이 지금 5m 가 넘습니다 얼핏봐도 5m 가 넘구요 뭐 수고도 뭐 한 6m 가까이 되고 아주 그냥 뭐 대단합니다 자 잡음이 좀 들어가가지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나무 이 소나무가 이게 지금 반송인데 이 전봇대 높이를 한번 보세요 전봇대 이 전봇대 높이에 뭐 7m 가 넘습니다 이런거 이런거 지금 현지에서 지금 5천만원 이거 5천만원이면 이거 사야 돼요 무조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런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건 이제 산채목이에요 산채목 뭐 환상적인 그런 제품인데 뭐 여기 농장 물건은 정말로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가 전부 이게 벌써 나무 갖다 심은 것도 벌써 틀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장에서 아까 다른 농장들 같은 경우 그냥 땅바닥에다 심었는데 이 바닥에서 뭐 한 한 80점 1m 정도 이렇게 흙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작품으로 살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벌써 나무를 대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봉분을 딱 봉을 바닥에서 띄워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놓고 위에다가 인조잔디 쫙 깔고 그리고서 나무 이렇게 쫙 지금 배치를 했잖아요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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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팔려고 쫓아 안 다니는 거예요 사장이 너 눈이 있으면 니가 알아서 맘에 들면 가서 사가 그런 뜻이죠 참 대단한 그런 작품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감성하시죠 천천히 한번 천천히 한번 감성하시죠 천천히 한번 천천히 한번 천천히 한번 감성하시죠 천천히 한번 천천히 한번 천천히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 whales 다 담지를 못하네요 워낙 폭이 넓어서 그럼 이놈아 4,5천만원짜리는 싼거야 2억 3억짜리들이 뭐 수두룩해 자 앞에 보이는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런것도 뭐 몇천짜리야 요런거요 한그루에 자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여기 돌도 돌도 전부 다 돈입니다 여기 돌은 돌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뭐 이건 뭐 비싼 돌은 아닌데 어 중간에 지금 요 시커먼거 요거는 발파석이에요 발파석 자 발파석이고 나머지는 다 전부다 다 자연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석도 전부다 다 부르는게 돈이기 때문에 자연석도 전부다 지금 요 앞에 있는거 요게 지금 발파석이에요 시커먼거 그래도 뭐 여기 돌은 뭐 그다지 눈에 들어오는 돌은 없어요 돌중에서도 자연석 돌중에서도 그냥 싸구매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게 부르는게 꽤 비싸요 뭐 돌덩어리 하나에 조금 쓸만한거는 천만원씩 가는것들이 수록 크기 때문에 지금 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런거에요 요런거 뭐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저런것도 다 작자 만나면 몇백만원씩 입니다 하나에 그리고 여기 이제 가브리 소나무가 아주 수영이 아주 좋네요 아까 제 것보다는 훨씬 더 수목도 잘 잡혔구요 그리고 뭐 목대도 아주 좋습니다 저 목대 한번 보세요 저 저 목대 한번 땡겨 볼까요 뭐 육십 육십 점은 나올것 같은데 얼핏 봐도 아 목대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세상 물정을 몰랐어 돈을 벌어 봐야 흠아 돈을 벌어 봐야 아 세상 물정을 알게 되는거야 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고 좋은집도 짓고 그러다가 보면 나무를 사로 다니게 되지 사로 다니게 되면서 이제 눈에 띄는 나무를 딱 물어보면 뭐 요런거는 앞에 요런거 그냥 보통 어 보통 최하가 이천대라고 보면 돼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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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장독 얼마 하나 당 얼마씩 볼 것 같으니 이거 요 장독 하나야 얼마일 것 같애 이거 지금 어 지금 내 키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키가 지금 뭐 한 1m 가까이 아마 될거에요 이거 이 창독 얼마 할거 같으니 지금 요거 앞에 조경으로 쌓아 놓은 돌 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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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거 부르면 작자 만나면 요 돌덕어리 하나가 보통 몇백개야 어 70만원 크마 들어왔구나 가만있어봐 크마가 들어온거냐 요정도는 뭐 거의 빅사이즈라고 가야지 빅사이즈 요런것들이 뭐 한 60만원 70만원 이상 와 이거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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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 이 나무가 자 이 나무가요 이 나무가 지금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문데 요 나무 한번 수용을 한번 보시구요 요 나무가 7500 인가 아마 판매하는 금액인데 이 배롱나무가 이정도 수령이면요 이정도 목대면 굉장히 큰 거에요 자 오른쪽에 꽤 1억 5천만원 짜리니까 이게 7500 인가 아마 산지 가격이 그렇습니다 산지 가격이 1억 7천 이니까 아 자 뭐 7500 이니까 요게 지금 1억 5천 짜리 거든요 요게 이 목대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이게 아주 대단한 나무인데 자 이런 나무 이거 7500 갖고 이거 업자가 물건 사다가 떠가지고 팔려 그러면 3천만원 안당기고 이거 작업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죽어서 보상까지 해줘 봐요 무조건 따블이에요 그럼 1억 5천 아니면 1억 5천 갖고도 타산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자 산지 가격이 7천만원 이니까 7천만원이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떠서 작업해서 이제 나무에다 자 뭐야 트럭에다가 싣고 올라가서 다시 또 크레인 불러다가 또 다시 또 심고 그 작업비만 해도 그냥 왔다갔다 천만원이거든요 천만원은 뭐 천만원은 약간 제가 좀 업을 시킨거죠 하지만 그냥 대충 잡아서 아무리 못 나와도 300 400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7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두 번 왔다갔다 하면 기본 천만원 이잖아요 그러면 산지 가격이 8천이 맺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자 8천이 맺했는데 이거 만약에 죽었어 자 죽으면 다시 똑같은 물건대 비슷한 물건대로 사다가 다시 심어주는 조건이면 그러면 8천만원 주고 7천만원 주고 그러니까 8천만원 주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난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만약에 이 나무가 재수 없어가지고 가서 죽었다 그러면 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6천이 아니라 거기서 2천 정도는 더 붙어야 그래야 이제 타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왜 이런 나무가 어디에 처박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세상이라서 사람들이 아니 산지 가격이 7천만원인데 1억 6천 7천에 이거 살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보상을 해줬거든요 나무가 죽으면 거의 비슷한 나무로 갖다 심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주고 사면 가서 1억 2천을 남겨야 5천만원 죽으면 또 나무 하나를 갖다가 심어주고 그러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2천을 업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1억 7천이 되는 겁니다 1억 7천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도 많고 여기저기 정보가 많으니까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어 이 사람은 1억 6천로 벌었는데 여기 산지 가격이 7천만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죠 그러니까 여기 농장 사장은 뭐라 그러냐 이거 나무 7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가서 사장님 우리 농장에다가 심어주세요 죽으면 이거 보상 똑같은 나무로 보상해 줍니까라고 물어보죠 옛날 생각하고 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1억 7천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뭡니까 우리는 여기 그냥 산지에서 당신이 이거 7천만원 주고 사면 작업해서 봉분 떠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실원은 줄게 그러면 7천만원에서 1천만원 더 내셔 상차 가격 해가지고 8천 아니면 7천 당신이 와가지고 포크레인 불러다가 사람 불러다가 나무 떠다가 가서 가 이겁니다 이게 목대가 이게 목대가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 이거 작업해가지고 실어주는데 상차가 까지 해가지고 다 해서 8천 나무 가격이 목대가는 7천 작업비 천만원 해가지고 8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갖고 가서 죽으면 그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대신 물건 값은 싸지만 재수 없어가지고 7천만원짜리 사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냥 7천만원 7천이 아니라 작업비까지 해가지고 8천 9천이 날라가는 거지 없어지는 돈이에요 공중에 뜨는 돈입니다 그래서 배상으로 해가지고 따블을 주고 할 거냐 이게 이런 거에 이제 노하우가 노하우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신 있는 사람들 노하우 있는 사람들은 아 이 나무는 내가 갖고 가면 죽일 일은 확률이 자 죽을 확률이 뭐 한 10% 20% 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성공해서 잘 집어넣으면 8천 9천 남기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 거고 나무 한 그룹 팔아서 자 작품 한번 보시죠 자 작품 한번 보시죠 자 요 나무가 목대가 목대가가 1억 5천이에요 목대가가 1억 5천 똑같은 나무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 3억 거기다가 내 마진 붙여야죠 3천 그럼 3억 3천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러면 당신이 와가지고 이 나무 그냥 목대가로 사가 그러면 1억 5천 작업비 2천 줘 아니면 1500만원 줘 그러면 1억 7천 5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서 죽으면 당신 책임 나한테 배상책임 못해요 이게 목대가에요 목대가 상차가 실어주는 금액 천만원 천오백만원 에서 1억 5천 에 상차가 1500 그래가지고 합이 1억 6천 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심어주고 배상해가지고 살려줘야 돼 죽으면 보상해 줘야 돼 그럼 무조건 따버려요 그러면 3억 3천이죠 기본이 죽으면 똑같은 나무 사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1억 5천 1억 5천 세이브죠 남는 거 없죠 먹고 똥 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3천 정도 남는 거 갖고 그냥 뭐 한 8천 9천 남길 거 한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돈 주고 사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2천만원 3천만원 남는 거죠 헛고생만 직설하게 하는 거지 이 업자들이 이 업자들이 이런 나무 찍어가지고 갖고 가서 2천만원 남기는 거면은요 그거 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헛고생하는 거야 헛질하는 거지 고생만 직설하게 하고 별로 남기지도 못하고 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해서 한 달에 2백만원 벌잖아요 1년 기빠지게 벌어봐야 연봉 2천만원 2천몇백만원 아닙니까 이 조경업자들 나무 하나 갖다 심어주고 이런 거 하나 치면은요 아다리 치면 그냥 4년 5년동안 여러분들 연봉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벌이를 하는게 빠르겠습니까 뭐 저 돌하르방 뭐 저런것도 뭐 뭐 작자가 안나면 뭐 뭐 최하오를백에서 뭐 문생이 치면 천만원도 받는 세상이니까 지금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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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건 이런건냐 불리는게 금액이야 이런건 자 제가 후에 지금 여쭤봤는데 후에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25년전에 이거를 850만원 주고 샀답니다 25년전에 그러면 지금 이거 1600에 파시겠어요 25년전에 850 주고 샀는데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800만원 남기고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습니까 최소한 딱딱으로 남겨야지 팔지 그때 그때 돈 가치에 비하면 지금 화폐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천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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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같은 경우도 보통 뭐 연도수 오래된거는 막 300 400씩 하니까 봐라 이거 이 앞에 이 앞에 가부리 가부리 향나무 봐 알짜위 가부리 소나무 기가 막히지 않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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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작자만나면 뭐 천만원 이상 부르지 부르는게 가격이야 사실상 어 여기는 뭐 석상이 석상이 아주 희귀한게 많이 있네 지금 이런 석상이 이런 석상 같은거 어디에서 이거 보기 힘들거든 이거 이거 이 안에 지금 이거 봐라 이거 아우 석상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제 도를 한번 볼건데 여긴 소나무도 맘에 들지만 석상이 이 자연석 자연석 이런거 이런거 최하 몇백이야 최하 이건 뭐 훨씬 더 큰데 사이즈가 이 정도는 막 어휴 저 안에까지 들어가있네 다시 사실상 이런거는 낱개로 해가지고는 낱개로 해서는 이거 견절이 안나와 그냥 모라통으로 농장을 통째로 돈 주고 찍어야돼 농장을 그냥 통째로 돈 주고 찍어야지 농장을 그냥 아도를 쳐야 아도를 쳐야 이제 이런거를 부수적으로 이제 주워 먹는거야 여기서 돈이 남는거야 나무를 이 농장을 통째로 찍어서 이런 석상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에 저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오게끔 아우 뭐 저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네 참 뚝대도 이게 이제 자 제가 후에 여기 사장님을 뵀는데요 연세가 70은 넘으셨구요 여기 사장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농장을 통으로 매입을 하면 아주 좋은 나무들 가격을 이제 가격이 비싼 가격들이 뭐 4천 5천짜리 뭐 1억 5천짜리 아까 멱구로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퉁쳐서 이제 나머지는 떨궈지들은 이제 뭐 가격을 적정선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해야 이게 돈이 남는건데 여기 사장님은 그게 맥히지 않아요 맥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딱 해보니 어렸으니까 나무를 몇목서부터 이렇게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실 분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씨알이 도 안 맥혀요 그래서 제가 이 촬영을 할 때는 야 요거 물양 통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먹을게 많겠다 하다못해 돌서부터 시작해서 장독대서부터 시작해서 이 장독대 이거 이런 조경석만 해도 이거 장독대하고 조경석만 해도 몇억 나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시반 7년전에 요정도 되는 장독대가 사이즈가 큰거는 60만원 70만원 정도 갖고 그 다음에 중간대가 보통 45만원 정도 됐는데 여기 장독대가 지금 500개가 넘어요 500개면 그냥 평균적으로 시세 잡아가지고 50만원만 잡아도 50만원만 잡아도요 2억 5천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누가 여기 이 나뭇값에 이걸 포함해가지고 퉁쳐서 팔겠습니까 여기 사장님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1억 5천짜리 저 배롱나무 물어보니까 사든 말든 신경도 안써요 그냥 산지 가격 그냥 1억 5천 그리고서 대꾸도 안합니다 다른 농장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여기 농장은 제가 보기엔 나무는 탐나고 모든게 탐나는데 씨알이가 맥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포기했어요 전부다 돈이거든 이게 자 봐라야 저기 아 팔뚝 아파 자 이 농장을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20억이라고 칩시다 20억이면 제가 20억 갈고 20억 갖고 20억을 버는데 아무리 못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100% 먹으면 20억 먹거든요 자 여기 제품 20억 사가지고 20억 남기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저처럼 1년 안에 이거 다 팔 수 있겠습니까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20억짜리를 뭐 한 7억에 사면 투자 메리트가 있죠 뭐 한 5년에 걸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한테는 메리트 없어요 이거 근데 제가 왜 이 사업을 왜 하려고 그러냐 국민기업 국민기업 반성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돈 배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 미쳤다고 이 일을 합니까 이 돈 갖고 앉아가지고 주식투자해서 20억 이게 아니라 50억 100억을 버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10억을 배팅을 하면 저는 5년동안 굴리면 5억이 아무리 못 벌어도 수백프로는 먹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가 배팅을 해놓고 앉아가지고 그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저도 압니다 이거 매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하고 뭐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일 진행 프로젝트를 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들이 뭐 수십만명도 아니고 이제 몇 명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십억짜리를 통으로 매입해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다 저도 압니다 후에 미래를 위해서 제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거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이거 때려주고도 한 그루도 한 그루가 아니라 100만원짜리 한 그루 팔기도 힘들어요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느낌이 오도록 작업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십억짜리를 돈 뺏은 게 가지고는 저한테 메리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 농장이 무슨 농장이냐 하지만 지금 이런거 있지 이런거 이런거 이런게 이런게 그냥 돈이야 이런게 이런거는 그냥 저거 지금 얼핏 보니까 3m가 넘는 것 같거든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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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게 가격이야 그리고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항아리 돈이 얼만가 이거 자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이 정도 항아리면 100만원이 넘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 지금은 이게 얼마겠습니까 돈 가치가 20년 전에 이 정도 되는게 아까 저 오른쪽에 봤던게 60만원 70만원 선이 였었으니까 이 정도 되는거 아주 최고 빅사이즈 거든요 20년 전에도 이거 1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화폐 가치로 따지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야 하하 하하 자 요 앞에 있는거 전부다 공사모기구요 장송이라고 그래서 장송 자 이제 뭐 도로 자 아까제 이야기했던 장송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산 이게 이제 산에서 나온 소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뭐 참나무 뭐 굴참나무 뭐 별의별 활엽수들이 다 있다가 보니까 여기 나무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햇빛을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맨 꼭대기에 이렇게 이렇게 남아져 있는거에요 이런것들이 이제 훈련목이라고 해서 장송인데 아파트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밑둥아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볼품없이 쭉 올라가 있죠 이제 뭐 고층 아파트 요새 아파트 지하 같은데 지하가 전부다 주차장이니까 이런 나무들 이제 일곱그루 여덟그루씩 해서 아파트 정문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공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이 나무도 없어가지고 쉽게 못 팔아요 이런것도 이제 지금 뭐 고속도로 공사는 이런것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무가 많이 안 나와요 어쩌다가 한번씩 나오지 그래서 이런 나무들도요 비쌉니다 이제는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돈 값어치가 막 붙는거에요 왜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아파트 짓는데 요새 전부다 지하 주차장이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은거야 이런거는 산 오면은요 무조건 돈이에요 무조건 이런거 가정집에서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같은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가는건데 목대가 목대가 조금 굵은거는 뭐 40점 50점 이상은 다 1000에서 1500만원씩 이렇게 받고 목대가 좀 30점 이하 짜리 같은 경우는 뭐 한 400 500 사장님 여기 농장이름이 뭐예요 요러 이젠 무조건 비쌈